인간의 소망이 되라며. 근데 하필 그 인간의 소망이 별망이더라고? 왜 난데? 도대체 왜? 왜 하필 나냐고? 운명. 웃어. 왜 갑자기 친절한 척이냐고. 뭐라고?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들어가서 밥 먹어. 내일도 볼까? 데리러 갈까? 왜 이래? 좀 매달려 보라는 소리잖아. 뭐 너한테? 너한테 온 운명한테. 뭐 듣지. 그래가지고장те 관리할 수 있으면 담아 더 읽angers. anking호하고거야. illas puppet색이. gun사장이话.